영주야, 영주야. 내 친구 영주야.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, 진짜.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니? 내가 부족한 게 뭐야? 똑똑한 딸내미 있지. 착하고 성실한 동생 있지. 세상에 둘도 없는 철짓. 우리 오빠 김영주 있지. 내가 다 친다고. 우리 좋아하는 거 알지, 그렇지? 알지? 야, 야. 취했네, 또. 내가 딱 기억났어. 너 우리 우승 땅고 회식 때 이렇게 취해가지고 두 당 10번씩 뽀뽀 세례했던 거 지금 딱 그 텐션이야. 아니, 진짜.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데, 진짜. 응? 야, 야, 나, 나, 나. 야, 알겠어. 알겠으니까 1절만 하라고.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데 왜. 진짜야. 알았어, 알았어. 응. 아, 진짜. 집에. 어? 선생님. 추천 선생님. 아, 선생님 감사해요. 제가 선생님. 진짜 감사해요. 도착하세요. 진짜. ¿кеđ When are you ? Almost. 조금은. 아, 어?